이종원 예비 올라왔어요 에디씨가 걸그룹 메들리를 살짝 보여줄 수 있어요 에디가 에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정원 굿는 돼요?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볼까요? 도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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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디가 몸에 그렸네 레드맨 마지막 마지막 이종원 마지막 마지막 와우 와우 에디 형 굿 에디 에디 아유 굿 자 이거를 조원군이 한다는 거죠 이걸 조원군이 한다는 거잖아요 AOA에 사뿐사뿐 틀어주세요 AOA 사뿐사뿐 제가 또 기선제압 다 하진 않기 때문에 네 자꾸 어딜 뒤로 가는 거예요? 여기 내리막길인가요? 제가 또 기선제압 다 하진 않기 때문에 네 퍼포팀 시크한 막내 막내 시크한 막내 아 아 에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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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와 에디는 진짜 대박이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좋아하는 예린이기 때문에 누굴 픽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이종원 예빈들이 아는 게 선을 이렇게 해서 했어요 이거 입덕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린의 선택은? 아 에디 친구 아 자 너무 잘 봤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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